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궁금하다 하는 종목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 문자로 주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유한타 증권 김덕과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5개, 5개, 10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오늘의 종목 10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차용주 소장은 5가지 종목, 미넨지,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KT, OCI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덕호, FA는 고려아연, SO1, 데보마그네틱, 도이치모터스, 태경케미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은 지금 바로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바로 이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들 적응하셨죠? 1분 30초 동안 한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핑퐁핑퐁 릴레이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두 분 중에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은 바로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미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 주가 흐름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슈가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것들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업체에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분산되어 있었던 개인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불꽃 튀는 경쟁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넨지 같은 경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인 보안 업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플랫폼이 이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요. 결국 어떤 플랫폼 업체가 이런 것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넨지 같은 경우 이러한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넨지였습니다. 저희 시계를 작동을 못 시켰는데 알아서 차원 조사장님이 시간을 체크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90초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종목 미넨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김덕호 FA의 첫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이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연과 아연을 매출로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고려아연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서 그 실적 개선세와 함께 증시가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는 실적에 대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주가에 대한 계리감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이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수요에 대한 활성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닥터코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리 가격이 선행을 하게 돼서 먼저 경기에 대한 그 방향을 먼저 가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넷째로, 즉 이제 탄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류를 감퇴를 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석유에너지 그리고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 쪽으로의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 산업, 에너지 업종들이 부분들이 발전을 할수록 구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리는 곧 차세대 석유처럼 취급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LNG 발전소 건립이라던가 그리고 전해동박 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자회사의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분 확보까지 말씀드린다면 고려알의 매력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김도구 FA는 5초를 남겨두고 설명을 마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 계속 이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 차영주 사장님 어떤 걸까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황이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LG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대형 패널에 대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중에 다 알려진 내용이고요.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어서 차트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윌리엄 오닐이 쓴 책에 보면 오닐의 컵 모양이라는 그러한 상승 전환형 모양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변형된 오닐의 컵 모양이 전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직전 고점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근간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분기당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러한 교과서적으로 분기당 영업이익 그 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상 충분히 매물대를 소화해냈고 이렇게 소화된 매물대가 과거의 전형적인 차트 모양에 교과서적으로 들어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천안겨두고 역시 차정규 소장님 알려주셨는데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차트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워낙 좋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김덕호 FA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SOL입니다. 아무래도 전일장 마찬가지로 유가 가격들이 상승했던 원인은 결국 경기 회복과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OPEC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석유에 대한 증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석유 가격들, 원유 가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어떤 PMI 지수, 제조업 지수라든가 아니면 PPI, 즉 공급자 물가 지수 관련된 부분들의 소요를 보신다면 굉장히 그 심리에 맞추어서 시장이 그에 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유주라고 하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3대 정유사를 얘기를 많이 하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마지막으로 GS인데요. GS 같은 경우엔 지수 상격의 원장이 원작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은 또 여기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소재가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순수 정유적으로는 그간의 SOL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L이 전통적인 어떤 석유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퓨어셀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업체들과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충전소 산업까지 발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의 1위 기업에, 1위 윤활류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매출을 마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앞으로의 어떤 산업 회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윤활류 소요 부분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정제품들에 대한 소요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SK이노베이션만이 차세대 에너지로 전하는 것이 아닌 이제 SOL의 모습들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SOL에 대한 투자 전략 두 번째 종목을 김덕호 FA가 알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을 알아볼까요? 차영주 사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죠? 4월 14일은 블랙데이에서 짜장면 먹는 날인데요. 네, 어제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과 관련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4월 16일? 무슨 날이죠? 삼성전자 배당이 들어와서 소고기 먹는 날입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특별 배당? 네, 특별... 아니요, 전기 배당이. 전기 배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소고기 드시는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배당금이 지금 사상 최대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 배당금의 활용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배당금을 받아서 다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소고기 사시는 분들은 여담입니다만 이러한 것들 정도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주머니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작은 금액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주만 갖고 계셔도 소고기 사드실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재투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배당, 왜 오늘 안 들어왔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배당은 오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장 끝나고 들어오고 장 끝나기 직전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매수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배당 금액에 따른 개인들의 재투자가 상당 부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8만 원대 초입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수는 3200까지 장중에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언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무려 13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금 받으셔서 어디 투자 마땅히 하실 때 없으시다면 삼성전자를 재투자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 돈으로 고기를 사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고 아까 13조 이야기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배당이 거의 7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또 삼성전자에 다시 투자할지 이런 것도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는 요즘 기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영 교수장의 세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또 세 번째 종목, 김덕호 FOE의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어떤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대구마그네틱입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의 소속 문제들의 리스크가 많이 경감이 되면서 다시 국내로의 어떤 팩형, 백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소요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실제로 제조를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좀 더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부마그네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자석 탈철기 장비에 대해서의 매출 부분을 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7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경쟁사라고 하면 기존의 일본에 있는 니온 마그네틱과 마찬가지로의 경쟁 구도를 가지다가 이제 아주 독점적인 어떤 입지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철기 시장의 부분에서의 최근의 어떤 수주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전일장에 조금 상승을 했던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마그네틱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독점적인 어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고점이 물렸다 하더라도 또 이후에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꾸준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한 번씩 돌아오르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연도에 테슬라에 대한 장비 매출 소식이 또 나오면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테슬라 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스코케미카 같은 주요 업체들 고객사들로 보태 수요 실적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부마그네틱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이제 방송을 저희 방송에 한 2주 정도 나오시니까 시간을 너무 잘 맞추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투머치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김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들어볼까요? K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차트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게 KT 주가 괜찮네 차트 모양이 상당히 이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그때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올라간다. 이걸 한번 심리적으로 고민해 보시죠. 만약에 싼 가격에 대량 거래 하신 분들이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하신다라면 이익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빨간불이 켜지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이런 매도를 좀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매도를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매집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제가 미네인지를 말씀드리면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집중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선봉에 서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통신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열사로서 현재 지금 데이터를 운용하는 쪽에 천억 원을 투자해서 계열사를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KT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에 또 나서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해서 결국 통신회사의 한계를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KT도 단순하게 통신회사의 입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회사의 인수에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 2, 여기까지입니다. KT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김도커 FA의 네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요. 사실 자동차는 명차에 날아다, 맥주에 날아다, 독일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BMW, 그러니까 BMW라든가 아니면 미니 시리즈를 또 실제로 납품을 하고 매출을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임대와 렌탈까지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BMW와 마찬가지로 차세대형 배터리를 만들겠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소식과 함께 SDI가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량들이 실제로 BMW에 탑재가 될 경우 이것을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수의 부분들도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기존의 자동차 렌트라든가 리스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그간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부진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차량의 유동 자체가 굉장히 극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차량을 구매를 했던 고객들의 어떤 할부 금액에 대해서의 본격적인 상환이 어려웠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자체의 주가들을 조금 많이 다운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차량의 유동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특히 정비 사업과 그리고 그간의 어떤 할부 금액에 대한 상환 부분들이 부담을 경감을 시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충분하게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각을 일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 다가올 경기 회복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사업 투자의 가시성을 보여주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도코 FA의 네 번째 종목도 도이치모터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회사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가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8가지 종목을 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턱밑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면서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영 불사조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차트를 볼 때 조종이 끝난 건가요?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알려주셨고 또 호호님은 통신주도 미래에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아까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옆으로 좀 기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좀 분출해져야 됩니다. 결국 거래량이 분출할 때까지는 언제까지 옆으로 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가는 전략들을 좀 하시다가 거래량이 분출할 때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덕호 의원님께는 통신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시각도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통신주 중에서 가장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SK텔레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어떤 인적 분할과 관련된 소식들과 더불어서 SK텔레콤과 SKB텔레콤 즉 이제 통신과 비통신 부분으로 사업 분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어떤 사업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각 국가별로의 어떤 인프라 사업 확충 그리고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5G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인프라의 편입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다 보니까 통신주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급등세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투자자분들 세액의 고려를 하시면서 비중관리를 충분히 하신다면 매력적인 소득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도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내일 다음 주부터는 조금 미리 들어오셔서 앞에 미리 좀 댓글 올려주시면 두 분께 더 많은 질문을 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고요. 김덕호 FA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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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